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 회 최당시 만점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11일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쉬었다 그러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고요. 어제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 문제에 논란이 있어요. 이거 좀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논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알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또 좋은 질문이어서 오늘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우선 여러분에게 신뢰감을 드려야죠. 6월 11일 논란이 많았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김대균은 990점 만점 이렇게 해서 만점 성적표를 보여드립니다. 됐죠? 여기 6월 11일 보이죠?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대균 학원 7월 지금 문의가 많으신데 여러분에게 특히 토익 고득전반, 토익 기초반 중심으로 많이 수강하시도록 부탁드리고 있어요. 7월 3일 개강, 28일 종강,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수금 3일씩 그렇게 수업이 3시간씩 한 번에 3시간씩 진행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만점 과외에는 특별한 분들이 한두 번 또는 세네 번 봐달라고 할 때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수금 준반도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고 여기 556에 영어팔이 잊지 마십시오. 영어 빨리 끝내세요. 자, 우리 학원은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7번 출구에 있어서 오신 분들은 위치가 좋다. 나오자마자 2분 안에 정문이 있고 걸어 올라와야 되지만 2층에 우리 학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찾아보면 쉬워요. 삼성중앙역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또 매니저들도 와주셨는데 Thank you very much.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반가워요. 친구들 여기 처음에 사이트가 틀렸다 그랬죠? 이거 틀리고 Uses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분명히 파트 6에서 이걸 공지해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안 달리잖아. 그게 뭐야? 토를 안 달어. 내 말이 맞으니까. 만약 틀렸다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댓글 달고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많았겠죠. 전혀 지금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이 영상은 올려드렸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이제 뭐 거기 썸네일에도 잘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베이 하버 7월 12일. 베이 하버 시의회는 녹색 등을 제공했다라는 것은 허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샌드스톤 건축 그룹의 참여를 인정해 주었다. 뭐 하도록? 바로 새로운 확장을 계획하도록. 현 시청에. 그러니까 시청에 이제 확장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확장 계획을 그래 너희 맡아라. 이렇게 해서 샌드스톤 아키텍처럴 그룹에게 승인을 해 준 거죠. 여러분 그 그린 라이트는 아시겠지만 신호등 중에 우리 녹색 등이 켜지면 우리가 걸어가죠. 통행할 수 있게. 허가해줬다는 얘기예요. approve. 승인해줬다 이거예요. 그 결론, 이런 승인 결정은 도달하게 됐어요. 그 위원회의 최신 월 모임 때. 그리고 이제 한참 떠들어요. 한참 떠들어서 이게 파트 6 유형이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여기 풀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 샌드스톤사, 여기 샌드스톤사에게 맡겼잖아요. 샌드스톤사의 첫 번째 초안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라고 의회는 말했다. 이게 첫 번째인지 왜냐. 이제 승인해줬잖아. 이제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 비법, 김대균의 유명한 비법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안 풀릴 때는 첫 문장을 다시 읽어라. 알았죠? 마지막 문장이 안 풀릴 때는 첫 문장을 꼭 읽어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 Spin Your Dick 반가워요. 이 친구 재밌어. 에드벌룬 선물 감사하고 계속하겠어요. 보기 중에 경쟁력이 있어요. 이게 뭐가 경쟁력이 있어요. 이미 이 업체로 결정했는데. 얘네가 일을 하도록 맡겼는데. 균형 잡힘? 뭐가 균형 잡힘? 이거 고르신 분들이 계시대요. 보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 답은 이니셜입니다. 이니셜. 그게 동의어가 퍼스트여서. 여기 이제 첫 초안을 만들겠죠. 시험에는 이게 나왔는데. 하여튼 좀 비슷하게 문장을 만든 거예요. 이게 똑같지 않아요. 이거 똑같게 하면 안 되죠. 저작권에 걸려서. 그러면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제 말을 안 믿어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이제 원어민의 설명. 그 건축 회사는 이제 막 고용된 거예요. 여기 저스트. 아까 승인 이제 막 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비예투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직 그들의 디자인을 생각해내질 못했어요. 컴아 위드 생각해내다. 그걸 못 갖고 왔어요. 대어푸. 그러므로 다음 디자인. 그들이 만드는 다음 디자인이 그들의 첫 디자인인 거야. 바로 그 세 호래. 그리하여 이것이 이 문맥. 제공된 문맥에서 최고에 적합한 정답이 되게끔 한다. 그래서 이니셜이 답이에요. 이게 이제 뭐 다른 보기. 뭐 이런 것들이 답이라는 설이 있어. 다 뻥이야. 알았죠? 후기가 이번에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후기를 하는 업체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다 틀렸어. 안 돼요. 이건 퍼스트가 맞아요. 이거는 논란이 있었대. 다른 것도 답이다. 어떤 선생님이 어제 급히 밤에 연락 준다고 해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유형이 좀 헷갈린다. 이러면서 얘기해 주셔서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참 가르치기도 어렵고 저도 생각이 가물가물해요. 막지 저는 혼자 이렇게 학원을 지금 문 닫아놨어요. 이렇게 닫아놓고 잠가 놓고 이제 잠수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수 타요. 이렇게 딱 문 닫아놓고 여기 불도 다 꺼버리고 잠수 탈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때 이제 공부한단 말이에요. 명상도 하고. 세븐이 뭐였더라. 이게 좀 헷갈리는데. 후기는 저렇다는데 저게 뭐야. 이게 막 누가 최면술사가 나를 이렇게 딱 도와서. 최면술에 걸린 듯. Hypnotically. 이런 것도 이번 시험에 단어로 나왔어요. Hypnotically. 왜냐하면 이제 커피를 따르는데 남편은 빵 만들고 부인은 커피 만드는데 딱딱 물 떨어지는 소리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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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아주 최면에 걸리듯이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 내용도 좀 어려웠는데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명상을 해야 뭐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봤어요. 첫 번째 논란의 문제. 시중 후기 다 틀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뭔지 선수들은 알아봐요. 그래서 제 영상을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대요. 선생님들이. 좋아요는 안 누르시면서. 근데 학생들은 잘 안 보대. 소개도 안 시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Spin your dick. 땡큐. 감사해요. 이렇게 막 애드벌룬 많이 싸주대요. 성공적인 이 온라인 프로그램의 완성을 토대로. 즉 영양적인 측면. 물리적 복제의 영양적인 측면으로 알려진 온라인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수를 토대로. 근데 이거는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헬스케어 서티피케이션이 제공하는. 이거 줄여서 IAHC죠. 이들이 제공하는 이 강좌로 알려진 온라인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성을 토대로. 아마도 이렇게 암시됩니다. 그래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시험에는 12학점이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 업체가 뭐 하는 데냐. 그랬을 때 정답이 이거예요. 이 업체는 이거는 이름을 다 바꿨어. 고유명사 실제 시험과 달라요. 대강 만든 거예요. 얘네들은 전문가를 훈련하는 데 집중한다. 어느 분야? 헬스케어 분야. 헬스케어 분야. 이게 답이에요. 그게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업체 이름이 뭐야. 물리적인 복지의 영양적인 측면. 그리고 제공하는 업체가 건강 자격증 국제 아카데미잖아. 그럼 얘네들이 뭘 하겠어. 건강과 관련된 자격증을 부여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지. 후기에는 그런 게 돌았대요. 온라인도 제공하고 오프라인도 제공하는 업체다.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이 스타일의 문장이 실제 틀린 거라는 거. 알았죠?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이게 후기 독해. 독해가 후기 정답이 잘못 돌면 이거 참 설명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엉터리가 은근히 많아요. 틀렸어요. 해설이. 후기 잘못된. 예를 들어 하여튼 어떤 답 중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제공하는 업체들. 틀린 답이에요. 알았죠?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건강 쪽. 그런 분야 전문가들에 집중해서 강의를 하거나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이 편지에서 이 사람이 기사에 대해서 암시하는 게 뭐냐. 그런 거였는데. 이게 우선 전반적으로 칭찬이에요. 제가 매력을 갖고 읽었습니다. 생생한 광범위한 그런 아트클을. 당신의 5월달, 5월호에. 그래 놓고 아주 관목할 만한 해리엇 레이놀즈의 그런 삶에 대해서. 그녀는 보니까 제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작은 할머니든 큰 할머니든. 걔네는 엔트가 우리나라만큼 족보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조 할머니급이에요. 레이놀즈 양은 120년 전에 베밍엠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국 범위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글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이제 일부예요. 본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나 숫자는 다 달라요. 시험에는 아마 135년이 나왔나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아무튼 앤더슨이 쓴 글이야. 그래 놓고 질문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때 A를 답으로 하는데 리브아웃이 뭐예요. 동의어가. 오미시야. 오밋. 오밋. 그게 이제 생략하다 해서 중요한 설명을 생략했다. 레이놀즈의 커리어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한 거고. 그런데 아래 보면 잘 쓰여졌고 또한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여기 나왔잖아. 매력을 아주 환상적으로 비비드하고 광범위한 기사를 제가 잘 읽었다 그랬잖아. 이 얘기. 이 얘기를 토대로 보면 만족했어요. 만족했어.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게 컴프리헨시브 하다가. Far reaching. comprehensive. 그래서 이 B가 정답이에요. B가 정답. 이거를 A 스타일로 하여튼 뭘 빼먹었다가 나왔어. 뭘 빼먹었다. 뭘 omit. 빼먹었다. 리브아웃. 그거 틀려요.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아래쪽에 틀린 얘기예요. 틀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파트 세븐에 나왔던 단어들. 리브아웃이 오밋이에요. 아까 나왔던 거. 그 다음 이거는 왠지 퀘스천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동사로는 질문을 하다. 그리고 명사로는 질문이에요. 질문. 그런 단어로 이게 보였고. 예전에 그 힐러리어스 이런 단어. 이게 기분 좋게 막 유쾌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어떤 교재에 그렇게 외우고. 그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좀 웃기게 외우는 거. 헬렐레 하면서 웃다. 힐러리어스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고. 미세븐은 이제 사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퀘인트가 진기한 독특한 이런 단어인데. 그걸 영영사전에 여기서 이제 시타로스라고 그러죠. 로제 시타로스 같은 게 있어요. 동의어사전 비슷한 거. 그런 거에서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지만 모아봤어요. 힐러리어스는 좀 웃기고 유머러스한 거예요. 비슷한 동의어들. 미세븐은 사건이야. 사건. 그런데 좋지 않은 거니까 불행한 거. 실수. 이런 것도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어요. 퀘인트는 매력적인 거. 이건 그림 같은 구식의. 구식도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독특한 느낌. 이런 것이 이제 또 답이 돼줄 수 있어요. spin your dick 반가워. 오늘 아주 열일을 하고 있어. 에드벌룬도 많이 싸주고. 땡큐. 한 번에 팍 싸줘도 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시험 후기가 잘못 도는 거. 이거 뭐죠. 뭐가 빠졌다 그랬는데 그거 틀리고요. 종합적인 설명을 해줬다가 이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또 설명하는 거. 여기에는 이제 분야가 건강 분야 전문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6월 11일 논란 해결을 또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중에 이걸 유튜브로 보는 분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좀 봐주세요. 아프리카가 제가 지금 8주년을 이번에 하는데 지금 이 spin your dick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많이 에드벌룬을 몇 개 쓴 거야. 이거 여러 개 싸줬네. 우리 수업 씨도 많이 싸줬는데 이런 친구는 이제 고맙잖아. 그죠. 고마워서 이렇게 좀 인정을 해드리는 게 맞아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김대균 학원 7월 수강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미 많이 접수하고 계세요. 여러분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쾌적한 김대균 학원에서 공부해 주십시오. 땡큐.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Bye. 그렇죠. 오우 고마워. 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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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보기 길을 가십시오. 김대균과 함께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